끄덕우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여름내지 같아요. 따뜻한 게 아니라 더워요. 오늘 연주곡은 나이아가라. 이 곡은 1916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작사는 노원광 선생님, 작곡은 손연성 선생님, 노래는 김용민 선생님. 미스트로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그리고 이거 가사인 거 보니까 내 인생의 남은 날 중에서 오늘이 가장 소중하고 젊은 날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곡이죠. 여러분도 오늘이 가장 소중하고 젊은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올게는 주곡, 저는 시키로 하고요. 퀸은 시킵니다. 그리고 리듬은 디스코고요. 템포는 120. 그리고 섹스폰 테너 연주도 시키로 하고요. 음이름, 리듬 신장 모두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요. 다음주도 더 따뜻한 음악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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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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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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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